5.283 문을 시작합니다. 표를 직접 나가려고? 가장 선한 사람들만 골라서 피해를 줘야 하는 그 디테일인 마음속을 돌려줘야죠. 저놈들한테. 저격수까지 동원할 정도의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제가 노출됐다는 거잖아. 너 누구세요? 경찰이세요? 택시 운전하잖아. 내 속에는 된 것 같고. 니들 좀 맞아야겠다. 아 잠깐만. 막내야! 오늘부터 첫 출근하기로 한 원하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